자신에게 해당이 됩니다 포위 점령은 어떻게 하면 포위 점령이 되냐고 이가 있군요 성립 조건 원래 조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결론 먼저 나오고 자 지역 안에 인접한 마을이 모두 같은 세력에 점령되어 있을 것 아 지역 인접한 지역의 마을이 맵 끝단에 뭔 말이야 이게 인접한 지역의 마을이 모두 같은 그러니까 그 지역에 바로 옆 그게 다 되면 된다는 건가요? 이걸 봐야 되나? 이걸 봐야 되나요? 이걸 봐야 되나요? 수춘 바둑알 먹는 거랑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포위를 하면은 여기를 먹는다는 건가요? 가운데를 그런 개념 역시 바둑 같은 개념이군요 진짜 퇴사자 퇴사자 출진합시다 자 진영 연계도 봐야죠? 퇴사자 한당 없냐? 자 됐네요 퇴사자랑 한당이면 되죠? 퇴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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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아 근데 이거 3000 이거 너무 훅 가서 3000이 4000 갑시다 4000 가고 자 봉시 어? 자 병사가 많아지니까 이거 아 야 이거 보세요 병사가 조금 이게 적어요 3구지 13에선 병사가 조금은 오히려 분전이 터져서 더 세지잖아요 병사에 따라서 공격력이 달라집니다 아 물론 당연한 거긴 하겠지만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보세요 거의 100 차이 나는데? 공방이? 아 50 정도 차이 나는군요 자 어우 그가 분전에 그니깐 분전에 우리 익숙하잖아요 분전에 분전이 익숙한데 좀 아쉽네요 그러게요 하기구로 할까? 만 천 과일 하객으로 얘가 하객이 하나는 넓은게 가는게 좋거든요 갑시다 가고 한당이가 봉시로 가서 때리면 되겠죠 이게 얇은애로 두개명 가면 좀 위험한거 같아요 얇은애로 두명가면 위험하니까 자 일단 넓은애 일단 이리로 가주고 일단 공격 자 한당이 왔다가 자 공격 되지 않았니 바로 공격 됐죠 네 그러니까 그런거를 조금 어 저도 적응이 하면은 뭐 나름 재밌을 것 같아요 삼국지5 때 했던 언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인땐가 파이브와 파이브는 확실한데 나인은 제가 한두 번 해보고 안해가지고 괜찮아요 여러분 삼국지15가 또 나오겠죠 삼국지15는 이렇지 않을거라는거 어쨌든 이것보다는 다르게 나오겠죠 확실히 삼국지15는 지금과 다를거라는거 지역내정 다시 봅시다 자동인명 상업 됐죠 이 와중에 삼국지15라니 자 출진해서 자 뭐 없나요 자 진영 아 하깅으로 가야겠죠 하깅 자 하깅 자 3으로 종박하자 맞아요 종박합시다 정령 됐죠 네 그쵸 합의 어 잠깐만 유비 막타각인가요 아 유비 이게 끝이야 아 유비 막타각이에요 어쭈구르 유비 막타각이에요 어 일단 출진했죠 자 유비 막타각 자 여기도 출진해서 갈수있나요 자 하하하하 스팀 자 봅시다 통솔 아 주유 아 자 무력 아 이렇게 많이 필요없겠죠 이 정도만 해도 뭐 자 일단 연계해보고요 아 주유랑 뭐 끝내주고 자 정보 아 정보 오우 자 대교 소교대교 뭡니까 정보가 낫겠군요 전법 개성 연계 되고요 연계 좋고 아 아 정란이 아 정란이 있어요 요숙 정란이 있다고요 하하 하하 자 투석 차는 없겠죠 설마 어 정란 아 역시 정란 한번 갑니까 정란 한번 갈게요 자 장난이죠 정란 정란 방원진 해주면서 오히려 옆에서 오히려 옆에서 격려 고물 이거를 해주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방어도 놓고 방원진이냐 이거냐 이거냐 아 이거 4200이 되는군요 이렇게 해야지 아 방원진으로 갈게요 자 노숙은 그냥 최대 정란 됐죠 일단 이쪽으로 옵시다 이쪽으로 아 입성 아니고 입성 아니고 자 일단 오는거 없나요 그냥 바로 입성해버리는데 자 바로 입성해버리라니 어 일단 이쪽 진군 할게요 결정 자 됐죠 어 됐고 어 인제 자 등용 그래서 쪽 어 조왕 아 조왕 그러게요 신화계가 있을까 한번 봅시다 아 주택 됐고요 자 주유 주유 주유랑 잠깐만 태사자도 좋지만 손채가 아닙니까 그죠 태사자나 손채기지 소폐왕도 그대로 나오나요 소폐왕 나오면 진짜 신화계는 앞에 가서 좀 뿌려주고 그 다음에 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에 누교발랄 누교발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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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아 수춘 에 조조에서 자 카우카우 뭔가요 아 에 야 야 야 야 뭔가요 좋은 아 네 엄청납니다 차이 엄청나요 자 어디로 오는 거죠 목표가 뭐야 자 외교 어 포로바란 누가 있나요 포로 아 손보 줍시다 아 뭐야 포로 아 받아오는데 돈이 든다고 소지 아 자 외교 자 동맹 자 조조랑 동맹이 안되나요 자 외교 잠깐만 아 브라 였군요 아 명품 하나 줄게요 자 명품 자 5월춘추 쓸데없는 자 아니면 금줄까 그냥 금 어 갔다오세요 뭐 탐색합시다 자 이거 이렇게 하다보면 이거 진짜 하루종일 이래도 이거 하루종일 이래도 안 끝날 것 같은 느낌 자 일단 유비 막타 가기 나온 것 같으니까 유비 막타 한번 가야죠 그러니깐요 어이가 없죠 아 뭐니 조인 아 뭔가요 잠깐만요 아 유비 죠 이거 하 기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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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나요 삼천도가 나왔어 아니 근데 약간 무기가 이렇게 나와 이런 것들이 해남자 조금 저런 것들이 저렇게 나와요 저런 것들이 저렇게 나와요 하하 아 쟤네 저러지 자꾸 외우죠 자 등용 자 계략 자 봅시다 계략 자 이간 자 무력에서 자 존 존 어디있나요 존 존 존 존이 없지 존 존 없나요 근데 지금 무력순으로 봤는데 왜 존이 없죠 아 근데 여러분 다른 다른 그 방송하시는 분들도 이래요 아니 내가 못하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러분 이거 제가 못하는 거죠 예 내가 못하는 거지 이거 그렇다고 얘기해줘요 내가 못하는 거죠 이게 내가 내가 재미없는 거지 이거 아 그쵸 추진한 상태를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 잇 잇 일로 오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수춘 떨어지겠는데 자 수춘 떨어지겠어요 입성하지 말고 일로 옵시다 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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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라오고 계시는군요 됐어요 여기서도 출진할 거 없고요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도적 도적 병사 어디 갔어 병사 어디 갔나요 야 너 출진해 야 출진 안 되니 수송 수송 자 여몽 아 도덕이 바로 오고요 병사 어 자 자 별정 참 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신세력을 만들어서 태사자 가만 있나요 태사자 아 지금 불렀어요 지금 불렀습니다 네 불렀어요 이쪽으로 올 거예요 수춘으로요 아 악령 아 악령님 전투하 이해나 합니다 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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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오히려 뭐 그런 재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캐릭터 자체가 주는 지금 임팩트나 재미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차라리 우리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하나 하나씩 다 만들어서 네 그 캐릭터로 하나의 세력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신세력으로 해가지고 뭐 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397 13처럼 그 장수의 그 특색이 워낙 강한 그런 게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려 특색이 있긴 하겠지만 불화 불화됐고요 험악 아 뭐야 수춘 아 가고 있다고요 가고 있다고요 자 됐고 오고 있죠 자 손책님도 그냥 갈까요 아 일로와 일단 오세요 자 진군 전군 다 오고 있죠 어 됐어요 일단 오시고 진군 자 인제 포상합시다 차라리 시참을 하는 게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거 메시지가 나왔구나 아니 지가 와 놓고 나한테 난리야 지가 와 놓고 어이가 없네 습득이나 합시다 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통솔 아 아 이거 배우는 것도 나가면 안 되네요 나가면 안 배워지네요 아 분전이다 분전이다 잠깐만 분전인데 아 그 배우기 힘든 분전이 여기 있네요 서성이한테 주다니 분전 이제 습득 갑시다 아 내일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일 다 했네 진짜 자 격려 자 결정 자 좋은 애들은 뭐 다 넣어주면 좋겠죠 인제 습득 봅시다 어 통솔 자 하재도 뭐 있나요 아 제사 인제 습득 예 그러게 분전의 서가 나왔네요 자 서성이다가 되나요 아 안 돼 안 되는군요 예습득 자 주안 하재 자 무력순으로 볼게요 아 진무 아 안 되고요 아 자 봅시다 이게 뭐가 필요한지 격려 실험이 필요하군요 압 방어 배 격려 실험 자 인제 참 이거 자 주연 주연이도 좋죠 자 격려해서 에이 이미 있는건 그렇죠 인제 습득 전 그래도 한번 꾸준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구치 14가 우리가 아직 모르는 재미가 분명히 있을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야죠 자 소녀도 좋죠 자 됐고 자 인제 습득 습득하다 끝나겄네 자 뭔가요 뭐가 있나요 아 뭐가 있는지 좀 나와라 자 서성이한테 실험에서 이게 뭐야 뭐가 필요한거야 실험 배 어디를 봐야 되는거죠 뭘 봐야 되는거죠 주안이 아 실험있네 아이 참 아 자 실험 자 이거 아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거에요 우리가 모르는거겠지 그쵸 우리가 모르는 거겠죠 아 분명히 이게 코에도 무슨 생각이 있었겠지 그냥 뭐 생각없이 내놓지는 않았을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 아 자 됐구요 자 내정 도시내정 봅시다 병사고에 안오르죠 별 전역 병사고에 전혀 오르지 않을까요 내정 방침 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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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서 지역 이거를 일걸하임 자동 임명해서 병영으로 해야 되나요 다이서도 보여요 그러게요 자 진행해봅시다 이걸 올릴지 말지는 좀 고민해볼게요 이거 올릴 가치가 있을게 있지 이게 제가 잘한것도 아니고 아 적시라니 야 니가 쳐들어놓고 아 당기고 역시 한방이 2000 날라가버렸죠 아 오주변 아 주위는 계속 뭐 탐색만 하래요 계속 지금 나라가 떨어지게 생겼구만 어휘가 없네 진짜 포상해냅시다 창자 아 창자를 꽈버렸죠 인제 등용 이거 무한인데 무한 이거 언제 언제 끝나 탐색 자 오 자 갈근이 아 일관선택 자 다해버리구요 갑시다 일단 전투 아 유비 막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제가 쳐들어왔네요 음 아 들어오네요 함락시키겠다 함락시키겠다고 앗쭈 자 봅시다 아 자 야야 이거 아까 드래그가 어떻게 했더라 아 아 아 아 자 아까 드래그 어떻게 했더라 아휴 한 번에 쫙 그는 게 어떻게 했더라 아 아 뭐더라 이게 하 아 진행 중이군요 하 아 확인해 주세요 자 흠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자 공격해 주고요 아 손책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쉬프트로 합시다 하나 둘 어떻게 끊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끊을 수 있겠죠 셋 그리고 넷 공격하면 들어오면서 되겠죠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이게 너 왜 안가냐 넷 이놈의 탐색 진짜 이놈의 탐색 진짜 이놈의 탐색 진짜 이놈의 탐색 진짜 탐색만 하다 끝나고 있네 탐색만 하다 끝나고 있네 탐색 야이 아기 아기 알았어 탐색 시 아기 아기 아 주유 뭐하나요 으 이 창은 삼국지 삼국지 13이랑 똑같네요 알았어요 무한 탐색 자 요거 자 와서 먹구요 아 잠깐만 먹고 그 다음 공격 자 자 결제합시다 이벤트 뭔데 아 실행 뭔지 모르겠지만 이벤트가 살려주는군요 다 먹었대요 뭐 일단 이제 포상 없군요 자 등용 자 이벤트 뭔지 모르겠지만 이벤트가 일단 좋아요 음기 아 양기가 좋아 아 제안 아 제안 결 아 요고요 아 그렇구나 음 마음에 아 돈 많아요 아 아 제물을 거도 이거 하면 안되죠 자 요거 좋은 부대 사기 저하 일단 하구요 자 유연부대 사기 증진 자 하구요 자 유비군이 집 합의의 기세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해봐 자 막 하는거에요 지금 명령서도 많죠? 어 해 해 해 해 해 돈 많은데 뭐 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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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결정 하하 이게 자본주의의 힘이죠? 자 제안 다 들어주고요 하하 자 자본주의의 힘 또 있나요? 없죠? 하하 적부대 사기 저하도 해 하하 자 사기 저하도 하구요 자본주의를 보여줍시다 하하 하하 그러게요 하하 습득 이거 습득해주는 것도 이거 되게 힘들어요 이거 자동 습득 안됩니까? 하하 정말 자 도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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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찼네 얘 하하 자 인정 아 잠깐만 인명 시정 아 더 찼죠? 자 전투 깍시다 자 자동 설정 방원 강화 어우 좋아요 총 코트 46인데 아 결정 자 됐고 아 이제 뭔가 조금 되는 것 같은 느낌 아 이제 뭔가 살짝 아주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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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느낌이 자 도발해서 격려해서 두 장 아 일관선택이 있었나요? 여기 습득에 일관선택이 있다고요? 습득 무자 아 없는데 여기 주연 하하 하하 삼국지는 13분 명작입니다 하하 삼국 아유 13분 명작이죠 하하 하하 자 자 괜찮아요 아직 PK가 나온 게 상황이 아니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죠 예 13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랬잖아요 괜찮아요 예 세월이 지나면 다시 재졸명 받는 그런 삼국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잘하면 됩니다 하하 하하 자 탐색이나 합시다 하하 할 게 없으니까 계속 탐색이나 하네요 자 일괄선택 출퇴근 출퇴근 이거비하면 13분 정말 잠깐만 여기 아 손책 어디있나요 손책 여기 있죠 아 오고 있구나 아직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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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 전기 배드로 하äss 자 빈 빈 에드 기 전기 임동, 이동, 공격, 그냥 공격 빠집시다 입성 자 그냥 진행 도망가면서 도망가면서 그냥 나의 눈이 되어주는군요 다 수춘이 맛집인가요 수춘에 뭐 있니 수춘에 뭐 있니 왜 저러죠 이거 온다는 거야 어이가 없죠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일단 가지고 일단은 공격 자 일로 갑시다 하나 둘 셋 공격 이것도 안 통할까 설마 몰라 그냥 넘어가고 손책 전법이요 손책이 아직 않았어요 손책은 저 뒤에 있습니다 뭔데 아 누규 아 깜짝이야 자 돌아서 철벽이라니 아 됐어요 자 결제 제한 자 이거 아니고 유비군 유비군 창의부대 화개 성공 자 하시고요 병사가 적다고 보충해 주고요 좋은 부대 아 돈 없나요 자 돈 없고요 자 됐어요 아 이거 좋은 하나 이렇게 말리는 거야 아유 씨 큰 오 태사자 부대 3000 오 좋아요 야 이 조종 와 좋은 빠지는 거 봐 와 대박인데요 이거 어떻게 저렇게 잘 빠지면서 아니 이게 저런 컨트롤이 가능한 게임입니까 아 솔직히 이거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싸우는 거 우리가 그렇게 컨트롤하면서 싸울 수 있어요 저렇게 난 안 될 것 같은데 난 저기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저렇게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내가 컨트롤하지 않는 이상 저렇게 내가 어떻게 갈 줄 알고 얘가 빠지면서 싸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난 이해가 안 돼 난 미리 해놨잖아 근데 얘는 내가 해놓은 거에 대비해서 실시간으로 움직여요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 이거 전략 중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갖다 들이미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실시간으로 빠지면서 이거 어떻게 난 이런 컨트롤 할 수가 없는데 확인해 주세요 황당하죠 어떻게 저런 컨트롤 하죠 어떻게 저런 컨트롤 하죠 아 이건 이거 화개죠 왜 아무것도 안 나오죠 어이가 없다 진짜 딴 길로 이렇게 생기면 조조한테 다 쳐들어가 연암으로 쳐들어가 이렇게 된 김에 아 진짜 대박이다 진짜 아 62명이라니 자 얘 그냥 가서 여기나 봅시다 자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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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야 자 여기로 와서 상체 먹고 자 소름 먹고 진 먹고 속 먹고 입성까지 흐흫 아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한데 나는 컨트롤 못하게 해 놓고 컴퓨터는 지 혼자 컴퓨터 컨트롤 다 하고 있어요 이거 봐 하나 싸우다가 내가 빼고 난 이걸 못하잖아요 황당하네 진짜 황당하네 자 일단 가서 먹고 그 다음에 자 공격 아 이겼나요 아 이겼나요 자 손채 들어가 진군 그리고 여기 뭐 다 뺏겨서 하하하하 뭔데? 하기가 없나요? 추행도 없고 봉시 능조 갑시다 자 기동 기동 빠른게 제일 빠른게 장사 추행했으면 좋은데 장음이로 가볼게요 아 그런가요 벌써? 봉시로 갑시다 자 결정해서 하나 둘 셋 입성까지 자 결정 자 인재 등용 혹시 또 있나요? 시간은 잘 가네요 하하하하 아 요고요 아 파란거 먼저? 아 요고 아 그런가요? 아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출진 아 다시 아 이미 출진을 시켜서 한번 해볼게요 아 아 가서 먹겠군요 아이 냅둡시다 야 태사자 야 야 태사자 하 그러게 뭐야 아 아 아 존 존 목소리 실화니까 이거 된다고 살 Staat 으 앗싸 이겼다 졸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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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나요? 못 잡았죠? 흐흐 마 자 조조 오시구요 자 조조 왔죠 일단은 자 들어가서 일단 여음 갖다가 일단 점령하구요 어 여기 뭐 세우는거 어떻게 하죠 세우는거? 우리 그거 뭐 세우는거 있었잖아요 여기서 해야되나요? 아 세우는거 어떻게 하더라? 이길 수도 있죠 나라고 맨날 지나? 신하게 신하게 날려주면은 우리 병사가 일단 가서 붙읍시다 화개 우리군 다 맞는거 아니에요 이거? 잠깐만 일로 볼게요 일단 진군 우리군 다 맞을거 같은데 건설이 있었나요? 일단 잠깐 볼게요 건설이 어딨죠? 여기 서있는거야 아니야? 건설이 어디있는거야? 출진 어디있더라? 어디있더라? 어디있는거야 도대체 아 전법이 있다고요? 아 전법신하게 알았어요 일단은 그럼 공격해야죠 공격하면서 요거 쓸게요 자동발사합니까? 자동발사합시다 자동발사합시다 근데 신화계가 안들어오는데? 일단 진행할게요 얼른가라 얼른가라 도대체 에잇? 마기아검? 아 이거 먹으라고 그렇지 잔인자 왔구요 아 또 뭐 아 아 아까 그거 느낌표 있는데를 먹으면은 이게 되네요 캔슬해버리구요 포위 점령이 되어버리는군요 확인해주세요 회계 주변에? 알았어요 자 주유는 탐색 전문이군요 자 탐색 자 회계 이거밖에 하는 일이 없어요 주유는 자 편합니다 세상 편해졌어요 자 자 세상 편해졌죠? 자 친하게 아 이렇게 할게요 전법 안쓰는데? 저는 참 여기 있고 막 뒤로 돌아와서 탁 치고 이런걸 생각했는데 그런게 전혀 안되네요 야 니네 뭐하니? 자 주유 죽었네 누구랑 아 아 아 정보 정보가 이기겠죠 그니까 저도 이 협공을 잘하면은 좀 좀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쓸데없는 그래픽이죠 잡아라 공격 괴로루 saf。 주유 vehicles 查實 자 음 여음에는 조종운세를 기세를 꺾고 싶습니다 유형부대에게? 화기예! 조종운세를 기세를 꺾고 싶습니다 자 그냥 진행합시다 구참아 구참아 진행합중에 건설은 부대 클릭하면 왼쪽 하단 아 감사합니다 일단 진행중에 해볼게요 지금은 아니구요 아니 또 뭐야 이놈의 도적씨 아 이놈의 자 됐구요 자 괜찮아요 네 고무했네요 이거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거 전법 쓰게 할 수 있게 할 것 같고 이것도 약간 삼골치 13 전투처럼 할 것 같아요 PK에서 안그름 이거 답이 없어 너무 타격감 같은 것도 없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건지 아 스페이스파이 누르기 때문에 바로 진행이 또 되버렸네 자 다 놀고 있죠 지금 이놈의 도적이 없어 예전의 도적이 없어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신군 자 손채 너 뭐하니? 안쓰니 왜? 자동 아닌가요 이거? 이제 자 포상 한번 합시다. 아까 도적 짜증나 죽겄네요. 아 돈 없나요? 자 돈 없어요. 자 탐색. 올 탐색. 할거 없으면 탐색이지 뭐. 아이고 하나만 탐색했네요. 자 이제 야 이거 어떻게 한다 진짜. 자 우리가 선택해 주고요. 아 이거 어떻게 한다. 자 진행합시다. 그 AI 똑똑해지는 데다가 모든 예산을 다 쓴 것 같아요. 아 또 졌나요? 오우 다행이에요. 오우. 주유가 막아줬죠. 다행히. 자 주유가 막아줬고요. 알았다구요. 탐색하면 이게 짜증나요. 하하하하. 잘하구요. 잘하구요. 잠깐만. 아이 짜증나지. 자. 아 아직 아직 아직. 자 진행. 알았다. 확인해 주세요. 아. 됐구요. 자. 출진. 자. 통솔. 손교. 점퍼 봅시다. 송교. 아. 발림이도 괜찮은데. 일단 송겸이야. 음. 학익. 어린. 자. 1600 가고. 이렇게 갑시다. 자. 그냥. 그냥 공격. 공격하고. 아니아니. 자. 한명은. 그냥 공격 갈게요. 공격. 공격. 자. 그냥 공격. 얘는. 먹고. 중개. 그다음 공격. 아. 아까 거기 있군요. 자. 결정해 주고. 자. 이번에는 내가 자를 수 있겠죠. 자. 일로. 와서. 중개하고. 자. 공격하면은 얘가 갇히는 거죠. 어. 이거. 저거 먹어야겠다. 자. 먹어주고요. 진군. 자. 그니까요. 못 바꾸는게 조금. 바꾸려면 다시.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답답하긴 하네요. 진짜로. 이거 수송선이죠. 수송선. 자. 공격. 수송선. 잠깐만. 이거. 여기. 자. 아. 건설이 되는군요. 토성. 자. 진. 아. 망루. 자. 됐죠. 진행합시다. 13에 익숙해져서 그래요. 13은 이제 다른 땅에 가도 이제 바꿀 수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저도 조금. 그게 편하긴 했죠. 편하긴 했어요. 편하긴 했어요. 자. 뒤에 잘라먹을 수 있나요. 자. 한번만 잘라먹어보자. 뒤에. 뒤에. 어. 에. 어. 군량구적이라. 야. 무슨. 군량구적. 하. 야. 무슨. 하. 수준의 군량구조. 이라고. 어. 잠깐만. 건업. 아 군량 부족 군량이 없군요 자 자 수송 아 이거 자동 안되나 아 자동 안되나요 자자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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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수송 출진 출진해서 수송해야 되나 수송 수송 어디있어 수송 아 여기있나 수송 어디있어요 수송 군량 부족 돈도 돈 없어요 아 이동했구나 자 상인한테 가봅시다 그래요 자 군량이 50이니깐 자 어 군량 구입합시다 요거만 아 군량 군량 꼴랑이 이건데 요거만 자 결정해주고 자 그리고 아랫동네 여기 많으니까 아 현역 6 5 자 군량 여기 많죠 자 수송 자 아무나 아무나 감택 자 병사 어 자 금 겁나 많네 이 금이 이렇게 많아 자 금도 많이 가져오고 자 병사 한 3천 가져와 3천이면 되겠죠 자 됐구요 결정 자 오시고 수송 됐어요 자 여기 아래는 뭔가요 에 뭐야 얘 하하 참 얘 뭐야 추진 안하니 그쵸 아 참 조조 한번 싸우기 이렇게 힘드나 아 얘 뭔데 혼자 이거 빨리 좀 끊어주면 안될까 일단 진행합시다 그냥 뒤에 한번 끊어줘 제발 한번 해보자 끊어줘 끊는거 한번 아 끊으라니까 안 끊네 옆에 붙으면 무조건 이게 옆에 닿으면 무조건 싸우는군요 아 아 드디어 끊었어요 끊었어요 자 끊었죠 한번 써봤네요 저거 저거 그러니깐요 저 분배가 없는게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게임이 이런걸 하하 자 됐구요 자 니네 와서 이거 먹고 중계하고 자 여운 갑시다 친구 자 먹어주고 있구요 아 얘 까였구나 자 진행 그러니까 나중에 성 많아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일리 다 그거 하기도 되게 벅찰텐데 어우 스눅 어우 스눅이 잘생겨졌네 아 유연 적시잖아 아 나쁜 손 진짜 조조 자꾸 어디 만지는 것 같잖아 꿀렁꿀렁 주물럭 주물럭 아 조조 겁나 크네 와 조조 겁나 크네요 아 근접시 전투 안함이 있습니까 거부죠 아 그런 그런 것도 있었나요 설정이 있었나요 그런게 아 뭐야 연왕 갔다가 괴멸됐군요 동한왕 뭐야 자 갇히니까 이렇게 되는군요 이게 이게 갇히면 야짤없어요 갇히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그냥 끝납니다 이렇게 갇히면 끝난 거예요 망루도 젖죠 점령 아 옆에 떴나요 떴나요 제가 못봤네요 형아 그래 이겼구나 아 일단 이거 이겼고요 여기 갑시다 적령 응 일단 여기 연결해주고요 중계하고 소름 갑시다 진대 그냥 명령서 다 센까 이제 아이 귀찮아 아 저 조운 또 온다 아 저 육천 되게 무서운데 아 여기 왜 떨어졌나요 이거 아 아 쟤네도 사람이 들어있으니까 좁아지는군요 아 그렇구나 얘네도 사람을 배치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좁아지네요 길이 아 클릭할 때마다 뜨나요 아 이게 있구나 아 이런 게 있었군요 아 이게 있구나 아 이걸로 해야 된다 추격을 불화하면 이제 안 가는 거죠 아 이제 봤어요 이 창 자체를 지금 봤어요 이거 잠깐 뒤로 뺄게요 자 이동 진군 아 이거 이러면은 근접시 공격 무시로 해야겠죠 됐죠 자 이거 다시 모여야겠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될 것 같아요 자 일로 모입시다 진군 자 진행 조운 또 잡아 봐야겠죠 막루가 있으니까 잘하면 이길 수도 있어요 조운은 조운이네요 자 들어오고 자 그치 막루 좋아요 뭐야 600 날아간 거야 한방에 600이 날아가요 황당하죠 자 막루 역시 조운한테는 소용이 없나요 조운한테는 소용없는 느낌 자 돈 금 썩어 넘치는군요 자 금이 썩어 넘칠 때는 자 제안 자 봅시다 자 약하게 만들고 조조군의 조인부대 처치 하시고요 자 담당관 뭔가요 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다 해 다 해 다 해 돈 많아 자 교정 자 돈 많구요 자 간도 대전 뭐 그러게요 자 일단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잠깐만 또 할 견 탐색할 것밖에 없어요 탐색하고 뭐 나오면은 또 그거 스킬 올려주고 계속 그 반복인데 자 전투나 하구요 에? 아 저 유비 까지는군요 잠깐만 이거 유비 막타각인데 여기 막타죠 아 저 막타인데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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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구도 오구도 자 됐어요 자 갑시다 이번에는 내가 한번 돌아볼게요 왜 그래 진군 이렇게 가볼게요 진군 한번 가봅시다 그냥 가봅시다 어떻게 되나 제발 좀 빨리 가라 아 그렇죠 막타 해야지 뭐 이리 이겠죠 아 뭔데 진짜 유비 아 진짜 자 망루 망루 하나가 좀 이게 약간 정랑 같은 거라서 지금 그렇지 그렇지 돌아서 이거 딱 해주면 좋겠죠 자 알았어 알았어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진짜 여기 와서 자 찍고 그냥 가볼게요 진군 조은 한번 해봅시다 가둬봅시다 조은 한번 아 이거 만짜리 뭐야 장료였군요 아 1년이 막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야 뭐야 야 이거 안 빠질려고 또 보고상 없다고 아 이놈 자식 아 이놈 자식 하하하하 자 자 다 자 다 댐벼 장료한테 공격합시다 총 공격 해주고요 이거 주울 것 같은데 잠깐만 조은은 아 유 주유는 자 조은 좀 해주고요 제안이요 돈이 없어요 지금 자 속공 아 태사자 가셨군요 자 조은 자 조은 teams 무시하고 이쪽으로 와서 그 다음 공격합시다 공격 그리고 얘가 여기로 가면은 막히는 거죠 진군 진행 이제 돌고 돌면은 막히는 거죠 장료 돌아라 좀 죽지 말고 아유 진짜 어우 답답해 참 참 알았다고 자 갑시다 자 이번에도 하나 이거 무시죠 공격 무시 무시해서 와서 중계해서 그 다음에 장료 공격 봅시다 그럼 와서 치겠죠 아 이거 눈뽕 너무 심한데 왔다 갇혔다 그쵸 룰레룰레 실홥니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어우 얘 불 야 이게 이걸 터뜨려야지만 뭔가 제대로 들어가는군요 이번에 한번 제대로 먹었네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제대로 들어갔어요 갇힌 다음에 같이 둘이 같이 둘이 같이 아유 좋았죠 한번 제대로 한번 써봤네 이번에 한번 아 자 진행 신하게 나 안 맞는데요 뭐 다 뺏겨 완전 갇혔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잡아라 잡아라 태사자 석방 알았어 자 조금 유령이 생겼어요 자 오고요 하나 둘 자 공격 자 하나 둘 자 공격 좀 요령이 좀 생겼어요 요령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깐요 아 수동으로 하면 아무데나 쓸 수 있다고요 이게 차야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아 아니구나 신하게 여기 신하게 보석풍이야 뭐야 왜 안 들어가죠 신나게 여기 여기 신하게 안 쓰냐고 하하 으하하하 아 내가 진행을 안 했군요 흐하하 금 think 식사 가셨고요 지금은 승차가 도착 저희 에 Richard 뭐야 아 금준다고 속낙 진행 진행을 자꾸 빼먹네요 제가 그러게요 어 어 자 주유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한번 해봅시다 진행 그냥 진행 자 오우 격파됐나요 오호 좋아요 아직 코스트 더 차야되죠 자 어 신하계 한번 더 써볼까 역시 신하계는 14에서도 사기인가요 어 어 서왕 잡았어요 서왕 잡았어요 야 서왕을 잡았다니 자 주유가 서왕을 잡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적을 끌어들입시다 자 끌어드릴게요 어 이게 끌어들이는 게 어디를 끌어들이는 게 효율적일지 한번 볼게요 끌어들었다가 이리로 왔을 때 내가 이리로 싹 돌아서 잡으면 좋겠죠 일단 이리로 올게요 이리로 옵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아 이렇게 아 이게 어디 아이씨 그냥 싸워 뭘 귀찮네요 귀찮네요 자 만총이 또 약하지 않으니까 아 도발이라니 아 빡쳤죠 자 신하계 야 이거 썸네일 각인데 이거 아니 썸네일 각인데 하하하하 아이 좀 멋있네요 아 이 맛에 하는구나 요거 요거 쓰는 맛에 하네요 예 이거 쓰는 맛에 하는 거네요 자 진행 아 요거 쓰는 맛에 하네 요거 두 개 쓰는 맛에 이거 너무 근데 두 개 너무 적어요 이거 다 해줘야 돼요 병사들 그러면 한 번 할 것 같은데 자 알았어 아 근데 주유 신하계 그건 좀 멋있었다 그 인정 자 그건 인정 그건 인정 자 괜찮아 주유 방원진이에요 아 얘도 방원진이군요 아 철벽이라니 치사하게 자 어 사기 상승 사기 공군 자 신하계죠 갑시다 야 이거다 야 이거예요 이걸 이거 유일한 타격감 유일한 타격감 아 아 서왕을 4천원에 오와우 자 거부죠 이거 포로 죽일 수 있나요 수추는 자꾸 쳐들어온다 그래 수추는 자꾸 쳐들어온다 그래 봅시다 수춘에 뭔 일인데 아 이거 뭐야 언제까지 왔어 신경 안 쓰는 사이에 오 만천 방원진이 자 출진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여기까지 왔군요 자 연계 자 됐고요 방원 아 어린이로 갑시다 3,800 자 3,400 됐죠 자 한 명 와서 자 아 그냥 공격 아 여기는 왜 건설이 안 되죠 아 건설 여기다가 되는구나 아 아 미리 건설을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화개 화개 한번 써볼까 황개 황개가 그냥 그럼 여기 와서 저 이거 세우는 건 어디 어디 세울 수 있는지 아 여긴 안 되고 아 요런 데만 되는구나 딱 길목 요런 데 되죠 자 막루 불구덩이 야 오랜만이다 막루 봅시다 자 결정 이거 잘하면은 막루랑 불만 써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긴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최대한 뒤로 뺄게요 이번에 자 진군 높은 게 날 decipher 빚어라 아 빚어라 빚어라 tradtw listen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그치 그치 아 꼭 맞다뺴냐 맛이 갔군요 자 더 들어오고 어우 조은 많이 쳐 씨 확인 해 주세요 아 하 조은만이 쳐 아버지 조은 도무하 어촌무에 진짜 어떻게alan lem 왜요? 알았다 조음 많이 처럼 너무했다 아 닿네 또 아 설마 잡히지 않겠죠? 확인해 아 근데 이거 퇴각 당할 것 같아요 어쨌든 퇴각 당할 것 같네요 자 잠깐 여기로 와서 그 다음에 공격해 볼게요 다시 화개 아 지었니? 지은건가요? 아 지었군요 뒤를 또 막아주면 좋겠죠 자 공격 자 공격 진행 왜 안가니? 아 망루 좋고요 망루 좋아요 황개 황개 여기지 황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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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막 글치 길막 어쩌면 뭐라 지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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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명 짜리요? 몰라요 나도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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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때 가더라도 쓰고는 가야죠 자 됐구요 야 이거 엉망이다 자 갑시다 아 잠깐만 아 더 위에 볼수도 없어요 로그를 자 추진 자 손책 주안 정보가 났겠죠 아 손책이랑 대교라니 대교는 좀 그렇구요 아 연계 정보가 났네요 그래도 아 태사자지 맞아요 태사자 손책 태사자 나갑시다 봉시 아 어린 어린 갈까요 봉시 갈까요 안정적으로 어린 갑시다 태사자 등 태사자는 하깃각 아 하깃 태사자는 하깃각게요 하깃 아 봉시 하깃이 이게 3개니까 하깃갑시다 자 됐고 여기 수천 다시 갔구요 입성 아니고 일로 진군 결정 이거 계속 뒤에서 보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여기도 출진할 수 있나요 여기도 출진할 수 있나요 아 안되는군요 아 수성이 되는구나 수송 자 병력 최대 아 금 되게 많네 뒤에 이리 오면 되죠 이렇게 수송 아 이게 수송게임이네 뒤를 완전하게 그러니까요 자 내정 한번 볼까요 지역내정 간만에 자동입력 해주구요 병영 이것도 싸우다보면 이것도 잊어버리네요 제가 이것도 해줘야 돼요 자 내정 자 지역내정 아 됐구요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자 내정 지역내정 아 여기도 있구요 여기도 넣어주면 이게 벌어지니까 좋죠 이런거 있어야 돼요 자 아 다 뺏겼군요 여기 다 죽었구요 여기는 아 이거 보세요 이게 되면은 이거 바보 되는거에요 바로 싸우면 이기는거죠 이건 자 진행 요거 요거 그러니까 요 가두기만 잘하면은 가두고 요러고 요런거 망루만 딱딱 있으면은 뭐 그냥 끝난거죠 이건 병사 안달아요 내 병사 안달아요 이거 약간 얍삽이 있을거 같아요 이거 얍삽이 있을거 같아요 제 생각에 얍삽이가 하다보면은 얍삽이가 쫓고 완성이 될거 같습니다 지금 병사가 내 병사가 아예 안달거든요 이거 너무 심한데 이거 너무 심한데 이거 너무 심한데 자 됐죠 수춘방면으로 쳐들어오겠다고 알았어 그럼 아예 깊숙이 들어오게 냅뒀다가 뒤를 그냥 쫙 이렇게 먹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아요 자 일로 오시고 3명씩 Isa 제 잘 feeling 알았구나 자 일로 와서 왜 안오죠 왜 안오죠 만나도 이렇게 어 안되고 아 망루를 또 질 수 있는 데가 여기 되나요 왜 안워 건설 멜 Dah 망루를 still 락르를 많이 줘야 되겠네요. 황계도 이리로 와서 안 돼. 너무 가까워도 안 되는군요. 여긴 지울 수 있나요? 지울 수가 없네. 일단 이리로 옵시다. 진군 주유 2800 다 가고 있죠? 자, 건업 5곡태 그냥 출진 주유 아직 않았나요? 자, 이거라도 병력 최대 당겨주고 방원진 좋았죠? 네, 그러니까요. 지형에 따라서 못 짓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됐어요. 또 갑시다. 일단은 이리로 진군 결정 자, 조금 감은 이제 잡히는 것 같은데 어...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갑시다. 명령서 이거 의묘... 명령서 이거 어떻습니까? 진행 자, 아예 집숲이 들어오길 기다렸다가 뒤를 막고 내가 죽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망루 망루를 꼼꼼하게 잘 깔아주면은 좀...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건설 있죠? 아, 토성? 불구덩 혼란 부여 그러니까요. 자, 됐고 자, 인제 자, 포사 한번 합시다. 자, 일반 선택하구요. 자, 아직 멀었구요. 와, 벌써 뭐야 시간 시간 겁나 잘 가네? 여러분 2시 40분이에요. 미쳤다. 내일 일 어떻게 해 우리? 3시 30분이에요. 3시까지만 방송하도록 할게요. 3시까지만 방송하고 나 일해야 되거든요. 내일도 네, 뭐 금요일 내일이야 뭐 밤새도 상관없지만 자, 이거 좋은 때문에 미치겠네 이거 일단 진행해봅시다. 자, 인제 뭐 습득 할 거 있나요? 가질 거 시작 자, 그래도 되구요. 네, 자, 분전 아, 분전 좋아요. 아, 근데 아까 신화기 쓸 때 그 일론은 좀 멋있네요. 네, 고고 고고는 인정 고고만 인정 고고만 인정 이러고 좀 얍삽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막 깊숙이 쑥 들어오면 그거밖에 전례가 없는데요. 뒷자르고 그냥 먹기 차라리 애들이 차근차근 먹고 오면 그게 제일 아, 이거 유비 막타 각인데 유비 막타 쳐야 되거든요. 현역 17명 이거 장난 아니죠. 자, 도시정보 봅시다. 자, 무장 일단 끝내주죠. 야, 저거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구요. 어, 제가 다음 시간에 합의를 먹던지 그래야겠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진짜 발전이었군요.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거 약간 옛날 게임 같은 느낌? 아, 또 나오는군요. 어, 이 오른쪽 퍼센트가 바로 나오네요. 예, 그러니깐요. 그래도 1등이긴 하네요. 땅은 넓은데 아래 아래가 잘해주는군요. 다행히. 도둑이 잘해줘가지고 1등 됐네요. 왜 1등인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19%라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추격하고 보니까 옛날 삼국지 약간 그 모양이네요. 자, 황당하구요. 하하하하. 일단 여기서 저장할게요. 자, 저장합시다. 오늘 너무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어, 내일도 이거 죽이 돼도 밥이 되든 하하. 아, 그러게요. 목표 달성했네. 아, 그러네. 아, 목표를 다시 해줘야겠다, 그럼. 아, 그렇구나. 목표를 달성했군요. 아, 고생하셨구요. 네, 그러면은 내일 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구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 번은 끝을 봐야지 그래야지 익숙해질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어요. 오늘 저도 힘들었고 이제 너무 늦었네요. 네, 안녕히 좀 오시구요. 내일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안녕히 좀 오세요. 끄겠습니다.